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빌드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이러한 소식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흐르고 있어 민주당 진영에서는 전당대회 흥행을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저께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모두가 놀랐다라는 반응이 보였고 특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살짝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가지고 오늘은 다가오는 23일에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상 한동훈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에서 아예 대놓고 한판 붙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다가오는 23일에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3시에 출마 선언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하고 나의 출마 선언이 누가 더 흥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다가 한번 불을 붙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에게 질문이라든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나서 그 자리에서 떠날 때 원희룡 전 장관하고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이 만일에 마주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서로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전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한판 붙는 것이 관심이 더욱더 몰리는 게 지난 총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전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상당히 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의 형동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가장 센 후보인 이재명하고 한판 붙는 상황이어서 한전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원희룡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몇 달 만에 가장 친한 사이에서 이제는 적으로 만난 것인데 정치권이라든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한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의 대결이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두 사람이 한판 붙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며 전당대회가 이렇게 불타오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고 또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처져 있는데 오랜만에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과 원희룡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차기 대선까지도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전에 미리 한판 붙는 듯한 이런 모양새도 지금 갖춰지고 있고 한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대표 도전을 발판으로 차기 대선까지도 꿈꾸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전 장관 역시도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더 크기 전에 이번 전당대회를 기회로 한동훈을 한번 밟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원희룡 후보자의 출마를 두고 이게 용산의 뜻이다라는 이러한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 후보자 측에서 미래의 경쟁 상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등판했다라는 이러한 해석이라든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원희룡의 등판으로 가장 처지가 애매해진 것은 바로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에서 한전비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놨는데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찌어들면서 나경원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도 아니었고 나경원 본인 역시도 자신은 친윤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친윤계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원 전 장관이 등판을 함으로써 나경원의 입지가 완전히 지금 애매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속보로 나온 소식을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다가오는 23일에 한동훈이라든가 원희룡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는데 과연 메시지 경쟁이라든가 관심도 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이라든가 원희룡을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대권에 관심이 많은 당대표가 지금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모습이라든가 누군가 당을 이용만 하고 떠나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한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으로 포지션이 애매해진 상황이라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것조차도 애매하고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해봤자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죠. 아무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이재명 빼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전당대회가 완전히 망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박찬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출마해가지고 거의 뭐 추대형식으로 당선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당선이 되면 이거는 사실상 공산당하고 다를 게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결과는 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 측에서는 이재명 본인이 단독 출마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항마로 나설 후보군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개딸들에게 완전히 쓰레기로 찍혀가지고 조리돌림 나갈 것을 불보듯이 뻔하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으며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고 상처만 받고 개쓰레이가 될 것을 불보듯이 뻔한데 누가 이재명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임종석이라든가 박용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 총선 때 하도 심하게 주저앉혀버린 데다가 이번 총선도 이재명 체제 하에서 하도 대승을 해가지고 이들이 당대표에 출마해봤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혼자 출마해가지고 혼자 당선이 되는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꼴이 되던가 아니면 거의 경쟁도 되지 않는 병풍이나 몇몇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미없는 드라마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꿀잼일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노잼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전당대회 이후에 양쪽 정당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